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운동을 펼칠 지방분권 개헌 충북회의가 오늘 오후 청주 상당공원에서 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충북회의는 충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 등이 참여해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합니다. 또 출범선언문을 통해 오래되고 낡은 중앙집권체제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더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라며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등을 확대, 강화하고 지방의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는 오늘 오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시민과 유관기관 및 단체회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박용갑 회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행정과 재정 권한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편중돼 재정과 사무의 권한이 20%를 넘지 못하는 이할 자치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중앙정치권과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제안에 관철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가 오늘 오전 광주역 부근 삼산빌딩에서 공식 개소했습니다. 센터 개소식은 풍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재막식과 매듭풀기, 기념토론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센터는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통합적 협치의 거점으로 광주형 도시재생의 안정적, 체계적 추진을 목표로 이루어집니다. 또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연구 및 자원조사, 종합정보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힘쓸 예정입니다. 최근 전북에서 학생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살 이유 중 하나는 학교폭력인데요. 이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하지만 전북 교육당국과 학교에서는 교육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이런 초중고교에서는 1년에 4시간 이상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1시간 남집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도의 조병석 의원은 26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 학예행정 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정한 기준 역시 1년에 2회 이상 교육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병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예방 교육 기준 시간 미달인 학교는 2014년 2039개교, 2015년 37개교, 2016년 29개교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기준 1년에 겨우 1시간 남짓 예방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15시간 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어 학교별 교육 시간 편차가 매우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마다 어떠한 기준으로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교육 시간이 이렇게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대책을 수시로 확인하여 법령과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는 바로 실현부치를 하고 경기도는 시흥시, K-Water와 함께 시와 MTB 내 위치한 거북섬 일원을 해양 레저 관광지로 조성하고 서해안 해양 레저의 랜드마크 만들기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은 공모와 부지 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과 거북섬 특화 개발에 필요한 인가, 허가 업무에 대한 협력 등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K-Water는 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거북섬 일원이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 레저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과 기업의 투자 유치 마케팅을 적극 지원기로 했습니다. 또한 협약 당사자들은 거북섬을 포함한 주변 지역을 연간 천만 명의 관광객 유입이 가능한 해양관광명소로 추진해 서비스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결국 반쪽짜리 감사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행안위 11명 중 이명수, 박성중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개회했습니다. 진선미 감사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싶지만 복귀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 국감을 연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원칙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연락이 오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을 촉구하며 국정감사 전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